일단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을 가면요. 요 정도가 이렇게 도시의 바운더리가 되겠고요. 요 안에 이제 이게 중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요. 우리 계란 이렇게 후라이 할 때 그런 모습이죠. 가운데에 중심 기능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배후 지역이 조금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도시화를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도시가 확대됩니다. 확대되면 점차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더욱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요쪽 지역 있죠. 우리 예전부터 있었던 이 도시 지역은 조금 더 낙후해져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지역 가운데 있는 우리 계란 노란자 지역 있죠. 이 지역 같으면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에 뭔가 정책적으로 아 이 지역에는 고급 주거지를 짓고 이쪽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이쪽에는 공장을 많이 짓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그만했던 도시가 아주 커다랗게 바뀌어 가게 되는 건데요. 자 요 가운데 노란자 지역 있죠. 자 우리가 도시가 작았을 때는 간단한 기능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시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요 가운데 지역으로는 중요한 것들이 선별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현상을 집심현상이라고 합니다. 집심현상. 뭔가 중요한 기능들이 더 가운데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요 주변에 있던 요 가운데에 있던 뭔가 주거지역이나 아니면은 공업지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 지역으로 좀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심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집심현상은 중요한 기능 있죠. 고차기능. 자 요런 것들은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심현상은 주로 뭐냐. 주거 아니면 공업, 학교 이런 것들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여기는 고차기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가를. 높은 지대를 지불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이건 사실 지불 불가능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서울 시내 도심부에 가보면요. 뭐 백화점 그리고 고층 빌딩 이런 것밖에 안 보이고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파트 그리고 학교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도시가 점차적으로 커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분화되게 뭔가 좀 이렇게 구액별로 기능들이 분화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림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왼쪽에 그림 보시면 대도시의 구조입니다. 자 이게 아주 커다란 대도시인 거예요. 자 커다란 대도시를 뜯어봤더니 가운데는 도심이 있고 그 주변의 중간지역 그리고 그 주변의 주변지역 그리고 부도심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됐더라 라는 겁니다. 서울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거 중요한 거죠. 도시 내부 구조.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도심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자 도심부는 일단은 여러분들 뭐부터 출발하는지 잘 보세요. 이 지역은 도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도시 주변 어느 지역에서도 오기가 편리합니다. 그거를 접근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여기 땅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막 오게 되면요. 이게 땅값도 경쟁이 일어나서 땅값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땅값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녀석들은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로 인해서 고차 서비스 기능과 그 다음에 중추 관리 기능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차 서비스는요. 우리 백화점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뭐 지역 주변 주변에는 슈퍼마켓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물건들을 파는 이런 고차 서비스 기능들은 중간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추 관리 기능 이런 건 뭐냐. 그냥 회사의 본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비싼 땅값 지불 가능합니다. 아예 매각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거. 자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자 지대 지가가 최고가 됩니다. 땅값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빌리는 값 그리고 땅을 직접 사는 값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여기를 쓰는 거니까요. 일단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드림만큼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고층화 그 다음에 지하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막 진짜 평당 뭐 몇억 주고 샀는데 거기를 1층 건물로만 쓰면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에도 최대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보통은 건물들이 주로 이제 이런 상업 기능이나 아니면은 회사 본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낮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밤에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럼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특이한 현상도 일어나더라. 상주 인구는 적더라. 항상 거주하는 인구 이거는 적더라. 이게 바로 도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심과 그 주변 지역을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흔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특징은 반드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도심은 우리 C, B,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의 약자입니까.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심 업무 지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도심이다. 중심 업무 지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있는 중간지역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시가 커지기 전에는요. 여기가 뭔가 주요한 기능이 있던 지역 그리고 여기가 그 주변지역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실 오래된 건물들도 부수고 새로 높이 건물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는 리모델링 그리고 새로 지은 거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제 슬슬 오래되었고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분화되지 않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는 도심과 그 다음에 주변지역 그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여러가지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 공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기능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저미지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도 아닌 것이 저도 아닌 것이 그리고 또 오래되어서 조금 낙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울이 이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울 가운데 우리 도심 지역을 보통 중구 종로구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나가게 되면요.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학교가 어디 있냐면요. 서울에 도심이 있으면요. 대략이 도심에 거의 끝머리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중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심에 거의 끝머리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게 되면요. 금방 되게 이렇게 오래된 주택지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다 늘 그런 것들 많이 봐왔거든요.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네 주변에 있으면 싫어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 보면 공업사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렇게 싫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되게 막 이렇게 좀 밤이 되면 되게 으슥한 대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뚱땅뚱땅 많이 나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시설들이 이런 중간지역에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이렇게 약간 좀 오래된 주거지구가 있는 지역일수록요. 약간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이름의 술집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글자짜리의 술집인데 그거 이렇게 골목상권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촛불, 약속, 여로, 장미 이런 이름들을 가진 이런 독특한 술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금 오래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공업사 같이 이런 공업기능들도 있고요. 그럼 뭐 술집 같이 이런 서비스업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같이 이렇게 좀 오래된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간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기서 좀 더 나가다 보면요. 부도심이 나오게 됩니다. 부도심. 자, 부도심은 도심의 부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 도심 기능 일부를 분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기능을 다 분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역시나 도심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단한 볼일 하나 보기 위해서 도심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도심이 정말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기능에 해당하는 상업, 그리고 서비스 기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부도심에 많이 입지하게 됩니다. 서울 같으면 어떤 데를 들 수가 있냐면요. 신촌 같은데, 그 다음에 청량리,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영등포 쪽. 자, 이런 데 가면요. 도심만큼의 번화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옷가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백화점 같은 것들 좀 있고, 할인마트도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여기서 어느 정도는 뭔가 볼일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상업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변에 가면요. 고급 주택지구가 나오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변 지역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 도시가 옛날에 조그만 했을 때는 이 정도가 도시였는데 그 나중에 뭔가 도시가 커지면서 새로 들어오게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뭔가 농촌같이 별로 없었던데 도시가 커지면서 새로 뭔가를 막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뭔가 오래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 쪽보다는 좀 더 고급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내부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이런 학교나 공장 같은 것들도 다 밖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가면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는요. 보통은 주거지구가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아파트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 도시 내부에 있던 학교 같은 것들도 많이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요. 도심부에 있던 여러 학교들이 많이 강남 쪽이나 아니면 목동 쪽이나 이렇게 다 바깥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같은 것들도요. 자 뭐 이렇게 도심부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이런 공업시설들을 전부 한쪽으로 이렇게 빼서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서는 구로공단 쪽으로 이렇게 빼낸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는 이러한 것들로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도시 내부구조는 결국 도심, 중간지역, 부도심,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는 도심과 그리고 주변지역을 뭔가 지표가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린벨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뭐냐? 바로 이 도시가 무분별하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산이나 아니면 들판 이런 것들을 개발 못하도록 딱 묶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우리 허리띠를 쫙 동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 내부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는 우리가 서울에다가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서울의 중구종로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종로구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중간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도심은 신천, 청량리, 강남, 영등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외곽에 있는 지역들을 다 주변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있습니다. 중구종로구,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 그 다음에 더 주변지역. 그럼 여기 도심, 여기 중간지역, 그 다음에 주변지역, 그 사이사이에 부도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